자, 가자. 빨리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사이즈가 진짜 커졌어. 라면 밖에 넣을까요? 아니야, 라면 저쪽에. 라면. 어. 바나나 여기 놔둘게요. 와, 딸기 봐라. 생고기가,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생고기들 봐. 이게 뭐예요? 그 소고기, 회. 고추장에, 야, 마늘 해가지고 먹으면 저 끝나는데. 오늘은 심지어 돼지 육회도 왔어. 어? 오늘은 돼지 잡는 날이라고. 설거지 한 번 해버릴까? 나름 어떻게, 지금 어디 자리가 있는데. 어? 어? 뭘 도와줘야 되냐 근데? 이거 세팅할까요 형님? 어 여기 세팅해줘도 될 거 같아 거기야 어서오세요 주인님 어디 갔어요? 잠깐 휴가 가셨고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어디 주인님 있다가 미역 좋은 놈 있는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역? 아니 내가 한번 볼게요 일단 엄마! 엄마 여기 미역 여기 있어요 엄마 엄마 천천히 오세요 완도 미역이에요 이거 말씀하니까 맞죠? 그렇죠? 이거 한번 끈에 보여드릴까요? 이거 완도 미역 5천 원이에요 야 거의 다 했네 운동용품이 지금 이쪽인 거 같은데 보니까 그 위에 올려져 있었어 이렇게 그렇게 해 아 그렇게? 효토코 없으면 안 되잖아 형 형 괜찮아? 야 얘기를 나눠 틈이 없었어 물어볼 새 게 없으니까 물어볼 새 게 없으니까 전화해 형 알았어? 전화해 어 야 우리 약간 일 잘한다 약간 뭐 그런 거 르와르 상해처럼 전달청과 이런 거 하면 잘 되겠다 우리 시골에서 여기 하차 투입! 자 허벅 엄청 열심히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같은데? 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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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세요? 네 앉으세요 아 그럼 따님이신 거예요? 딸이 아니였어요? 그 정도까지 보이려나? 딸이 아니였어요? 네 지금 여기 있었죠? 아버님 아버님인데 어디서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여기 공산문에 있는 제 가동 센터예요 무조건 참고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늦게 왔죠? 아 물건 찾느라고 보내볼게요 다 왔는지 응 애들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 나중에 와 놀러 와 네 모처럼 회식하러 나왔습니다 진짜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차 타고 차 타고 여기 앞에도 안 지나갔어요 나 때문에? 아 아 아 그렇다 역시 금방 끝나버릴까 봐 저희 너무 아쉬워요 제가 하나 정보 드리자면 저는 가는데 네 조 사장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또 먹으러? 저희 베게라면 세 개라고 어묵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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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차려줄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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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드셨어요? 물 드릴까요? 네 드세요 어떻게 하지? 물은 셀프인데 제가 뜯고 드릴게요 제가 뜯고 드릴게요 제가 뜯고 드릴게요 아니 왜 드셨니? 저도 지금 알았어요 셀프홍으로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에이 아잇 지나간다 어 쎄나님 이게 관심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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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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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트 여기 있어 고생하니 이리와 아 라면 할게 아 이리와 아이고 한 20명 올 텐데 계속 아 그래요? 아 이런 소리 곤란한데 라면 먹을 거예요? 어 어제도 먹은 건데 어어여 뭐라고? 아 아니 무서워 당사 아니 무서워 무섭다니 아니면 라면 먹을 거냐고 우리 생긴 거 이래도 되게 착해. 여기 오늘 올모 많이 들어갔다 슬라임이랑? 달고나라? 오늘 갓 들어온 것들, 점토랑. 우리 딸도 요즘 인기 엄청 많더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질렸어요. 요즘은 뭐가 좀... 말랑이. 말랑이, 말랑이 여기 있지? 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다 사고 싶지? 나중에 살 거 딱 구경해서 가. 초밥, 초밥. 굿나잇! 나 아빠가 예쁘게. 나 아빠가 옛날에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냐? 여기 전쟁통이야, 너. 그러니까. 아이고, 웃겨. 준비할까, 우리? 나는 그럼 야채 손질을 좀 얻어갈게. 아 저기야, 효준아. 돼지고기 돈가스 할려면 어떤 사이즈인지 한번 봐봐. 내가 미리 받아놨어. 받아놨어?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아 되게 좋다. 아 되게 좋다. 맞지 이거 한 번 하면 되지? 됐어. 아 오케이 동봉식 오케이. 아 이걸로 하면 돼. 되게 좋다. 그렇게 갈게. 됐고 아까 냄비를 큰 걸 봤는데. 두 군데로 하면 안 되나? 두 군데로 야채 반반 나눠서. 혜중이 돼지 불 양이 좀 다를 거야. 혜중이 요리 잘하는구나. 아니요 형이 카레가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쉽고 제일 맛있더라고요. 야 독특하게 카레를. 물에 안 풀고 다이렉키로 넣어본다. 골중뒤이. 아 어. 야. 냄비가 작아서 냄비를 또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 그 봐, 아예 큰 걸로 한 게 난 거 아니었어? 형, 나 라면 끓일 화구나 하나 줘야 돼 어, 당연하죠 제가 이것만 좀 정리하고 다 싸도 되는데 우린 또 셰프들한테는 또 아낌없이 투전한다고 이게 돈까스 튀기는 것 좀 형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튀기는 거? 네 그럼 저 튀김기를 저쪽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형, 저거 두 개 쓸 거야? 한 개 쓸 거야? 어, 두 개 쓰겠습니다 돈까스 고기는 뚝 두드렸어 돈까스 고기 뚝 두드렸어 이제 하려고, 형님 돈까스 고기 뚝 두드렸어 약 1시간 정도 아, 네 아니, 2000원씩 이게 돼, 조심 text 네 6천장 다 받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이런땅 살짝만 더 쓰면 될까요? 네 진짜 빨리 얘기해, 지금 내가 딱 다 구매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소지가 틀려 없어요 잠깐만 형님 실례가 안되면 튀김기 기름만 조금 열만 좀 만들어주시면 알았어 알았어 어 내가 할게 허리 형 뭐야 왜 괜찮아 기름이 온 거야 얼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 어 상관없을 거 같아 망치 하나밖에 없어? 망치 하나밖에 없어 몰투가 아직도 안 했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 꼬막 가네 꼬막 꼬막 아 오늘 돈까스 이거 돈까스 이거 안녕하세요 수프 먼저 나왔거든요? 수정을 안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세팅해봐, 그러면 돈까스에 소스로 야, 맛있겠다 와, 밥 봐라 무슨 무슨 뭔지 알지? 여기 눌러가지고 그렇지, 그럼 우리 또 많이 먹어봤잖아 오, 이거 하나 나온거야 지금 밥이 어마무시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거 좀 싫어? 땅콩이랑 헤브밭하고 그다음에 컵 아, 그래요? 돈까스 드세요 아, 저 못 먹어야지 아빠가 써있어 아, 저거 얼음 먹었어? 얼음 먹고 먹먹은 거 한번 드셔봐 네 안녕 이거 목산일까요? 이거? 네 후지살일 거야? 대부분 돈까스는 후지산도 많이 이거 꼭 한번 먹어봐 이렇게 했죠? 응 사장님 먼저 먹으러 응 행복성 맛에 맛있어 자유 다행입니다 칼은 모자로부터 말씀하십시오 네 먹으면 맛있어 잠깐 봤어 자 재밌었네 맛있다. 아니 내가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뭐야, 어머니는 드시지도 못하고 어떡해? 밥 먹으러 와갖고 닭갓걸로 간다. 무한한가? 공간이 없네. 많이 기다리셨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그런가요? 끊어도. 네? 먹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등심이 2인분. 등심! 2인분? 네. 또 누가 더 달라고 했나 보나? 3명이고 있을 거야? 네, 작게 썰어서. 너도 밥도 못 먹고 어떡하냐? 아들의 이름이 뭐야? 저희 저는 다운이. 다운이가 그래도 일을 많이 도와주네. 하나만 더 해서. 운동을 하자. 바로 가야 되잖아. 가아. 잘 먹은 거야? 등심. 그나저를 vividly. 통행. 멘트 Prestige. 오, 화, 화, 황. 오, 화! 네, 타이크. 재활용. 도대체 몇 평을 쓰는 거야 형. 죄송합니다. 돈까스 먹을 때 이제 나가야 돼. 동컨을 짧게 쓰는 게 좋아, 형. 통째로 가져가야겠다. 천천히 천천히. 지금은 고기가 여유가 있어. 하다가 저거 이제 한 하프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새로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튀기는 건 승관 형이 하니까 형이 이거. 이거 정리해. 천천히. 근데 다음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뱅을 시키면 나쁘지 않네 뭔 호박이에요? 농사진거 이렇게 뜨거? 미 오늘 가을 농사 시작했어 네 나 주려고 갖고 온 거 그렇지 형님도 계약지를 할 수 있는데 응 계약지 귀농해서 그런 거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신기래 귀농이요? 네 귀농하셨어요? 귀농했어요 서울에 직장전을 하다가 여기가 다 고향 군산이요? 네 여기 중학교 4개 나오죠 아까 낮에 공산초등학교 갔다 왔어요 배달 100년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54회죠 제가 59회 됐습니다 다 여기 계셨다가 소주가 날까? 추우니까 소주 하나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춘게 국가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저 돈까스 먼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 놔드릴까요? 네 네 돈까스랑 같이 나온 수프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어요 드세요 드셔보세요 안주삼아 자, 안녕! 잘 먹으면은.. 잘 먹어야지! 먹으러 갑시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이번엔 한참을 먹으면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제 먹으러 왔습니다. 자, 이제 먹으러 왔어요. 한숨 돌려도 돼요? 네 급한 거 끝났어 네 아이고 진짜 같이 해서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카레우동인데요 예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목반 형식으로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음식?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예 맛있게 드세요 예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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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